포토타임 포토타임은 잠시 뒤에 한 번 더 있을 거니까요 일단은 여러분들 허베씨를 만나서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허베씨 포토타임 먼저 진행할까요? 잠시 기다려 소중한 곡과 동작이 해드리겠습니다. 자 이제 포토사이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저씨를 굉장히 많이 퍼뜨리게 되었는데요. 이제 앞에서 여러분들 팬들 한 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엔터시프트 정신모델 성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이렇게 많이들 저를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네 또 우리 미안해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또 뒤에 계신 저를 많이 응원해주시는 분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요. 엔터시프트에서 즐거운 쇼핑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사연 시작할게요. 제가 자그마한 이벤트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큰 박수와 함께 이벤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저희가 초는 잘 날 수가 없었어요. 네 자 이제 팬분들이 또 성미씨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고 해요. 자 팬분들께서는 이제 성미씨가 하고싶은 말 크게 외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하나 둘 셋 자 얼마전에 생일이셨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작은 이벤트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어떻게 뭐 한마디 이렇게 또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또 생일 축하를 받으니까 기분이 또 이상한데요.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생일인지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텐데 네 여러분 덕분에 정말 즐거운 생일 보내고 또 너무 뜻깊은 생일인 것 같아요. 이렇게 이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사실 축하를 받아본게 처음이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. 우리 팬들 너무 고마워요. 미안해. 자 신물로 보니까 너무 예쁘시죠. 자 우리 예쁘 성미님 이제 자리에 앉아서 팬사이레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